제가 왜 개천기라는 소설을 썼을까요? 일단 개천절날 노는 나라가 그렇게 개천이 중요한 나라가 어떻게 개천지라는 또는 개천기라는 소설이 없습니까? 저는 제 작품이 아무리 졸작이더라도 감히 개천기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심지어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개천기로 할까? 개천지로 할까? 개천지 그러니까 개가 천지다 개판이다 이런 것 같네 개천기로 하자 이런 훌륭한 두 제목을 갖고 선택까지 했습니다 저는 팔리든 말든 우리 국통맥을 기술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환인, 환국, 환웅, 배달, 단군, 조선, 북부여로 이어가는 이 국통맥을 우리 국민들이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역사책에서만 발견하지 않고 소설 형태로 읽으면 더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제 능력이 닿는 대로 환웅, 배달의 3부작을 한번 써봤습니다 1편은 그냥 제목이 개천기고요 개천기 2편, 3편이 태호복희와 치우천자입니다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셔서 알지만 태호복희는 음양호행을 만든 분이요 치우천자는 대륙의 행정수도를 만든 분입니다 이 두 분이 우리 배달 조상이 아니면 만일 태호복희가 중국 점쟁이면 우리 태극기는 중국제라는 말입니까? 만일 치우천자가 중국 도깨비면 우리 붉은 악마는 중국 응원단이란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너무 소중한 배달의 영웅들입니다 그래서 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배달 3부작을 완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군조선, 조선 3부작을 완성했습니다 조선을 세운 왕검단군이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유의자는 아는 분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유의자는 단군조선의 가장 훌륭한 선인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유의자라는 분이 계실 때 하나라가 망하고 상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하나라는 우왕이 군여농소를 막고 건국을 했지만 마지막에 걸왕이라는 폭군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주지육림의 주인공인 걸왕이 나타나자 상나라 탕왕이 그를 멸망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유의자가 관여하게 되고 유의자의 제자들이 관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마침 오성치료 시기하고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소설에서 오성치료를 마지막으로 목격하고 운명하는 유의자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 다음 현재 쓰고 있습니다 강태공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낚시꾼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상나라 맞은 말기에 다시 또 주왕이라는 폭군을 제압하고 주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 주나라의 책사가 바로 강태공이 되겠습니다 강태공을 모셔온 사람이 주나라의 문왕이고 문왕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자 그 아들 무왕이 상나라를 멸망시킵니다 무왕의 동생 주공이 아버지 문왕이 만든 괴사에다가 효사를 보태서 주역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우리 동의족의 찬란한 역사입니다 사망오제도 다 우리 역사입니다 태호복희, 염제신로, 황제헌원, 사망과 소호금천, 전욱고양, 제곡고신, 요순, 오제와 여기까지 모든 상고사를 통치했던 것이 우리 역사였다고 제가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여는 당연히 해모수와 동명왕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서 제가 말한 동명왕은 주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품들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이 태호복희가 한국 사람이라며 태호복희란 책 한 권이라도 있어? 물어보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딱 한 권이 있습니다 제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의 역사 지식을 가슴에 간직하고 이러한 소설을 계속 쓰고 있으며 반드시 북부여 이부자까지 저는 써내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시리즈가 8권에서 끝날 수는 없죠 하늘이 9천인데 그래서 마지막 개천기 외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소설들을 완성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는 만년 역사를 주장한 나라가 국립묘지밖에 없느냐 국립묘지는 2차 대전 후에 독립한 신생국가도 다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나라 통치자가 가서 신고할 수 있는 만년 역사를 기린 명소가 없습니까 독립기념관은 우리 민족 역사에 오게 튑니다 저는 그거 왜 이렇게 크게 졌나 잘 이해를 못합니다 차라리 가운데 건물을 개천관으로 하고 나머지의 태호복기관, 치우천자관, 왕검단군관, 유의자관, 강태공관, 해모수관, 동명왕관을 둘러서 개천기념관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여기 가서 얼마나 결심을 다시 할 거고 하겠으며 외국 관광객들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얕보겠습니까 미국은 와싱턴 DC 안에 조금어치면 링컨기념관도 있고 와싱턴 탑도 있고 옆에 백악관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불과 70년 전 식민지 역사를 기리는 독립기념관이 있는데 태고적 민족의 여명기 새벽의 역사를 기리는 개천기념관이 없습니까 일본의 수상도 취임하면 제일 먼저 2세 신사를 갑니다 2세 신사는 천조 대신 아마데라스 오미까미 신사입니다 우리는 왜 일부만 못합니까 그래서 개천기를 쓰니까 이렇게 콘텐츠가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맨날 개천기념관 세우자 말만 하면 뭐합니까 그거 내가 주장했어 그런 얘기 백나라면 뭐합니까 뭘로 채울 겁니까 소설 시리즈를 쓰니까 콘텐츠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제가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단기 연호가 1961년에 사라졌습니다 이건 뭐 개천기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연호를 개천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단기를 서기와 같이 쓰면 불편할까? 전혀 그렇지 않다 음력을 버린 일본도 연호는 쓰고 있지 않은가 더구나 일왕이 바뀌면 연호도 바뀌어 복잡한데도 말이다 북한도 주체 연호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이번 기회에 아예 우리나라의 연호를 단기보다 개천으로 바꾸는 운동을 제안하고 싶다 왜 우리 역사 1565년을 버리는가 그동안 제 강연을 꾸준히 들으신 분이라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 것으로 믿습니다